자, 거의 2017년 9월 남문 설명 시작할게요. 1번에서 12번까지 먼저 할게. 1번, while a, b, while 뜻이 뭐뭐하는 동안에가 있고, 뭐뭐하지만, 또 뭐뭐하는 반면에, 3가 있듯이지? 다시, while 뜻 3가지 뭐 있다고? 뭐뭐하는 동안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하지만, 양보가 있고, 대조, 뭐뭐하는 반면에 이게 있다고. 자, 그 약이, was being prepared. 준비되는 동안에, 엘릭산더는 한 편지를 받았다. 뭐를, 어떤 편지냐면, ING가 이제 앞에 있는 얼레터 꾸며주는 건지 알겠지? ING의 적 3가지 있는데, 동명사도 아니고, 왜? 주어, 목적어, 보호 다 아냐. 얘가 주어면 맨 앞에 있어야 돼. 이 알렉산더 자리에. 그 다음에 목적어 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좋아한다. 뭐를 어큐징 하는 거를. 앞에 동사, 타동사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 주격 보호일 때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가. 세 경우 다 아니니까, 당연히 현재 분사.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그거 아니면, 분사 구문 이거지. 분사 구문도 아니지. 그지? 한 편지를 받았다. 어큐징. 비난했다. 비난했다. 분사검니 뒤에 나올 때 대표적인 책 3가지. 뭐뭐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면, 알렉산더가 한 편지를 받았다. 알렉산더가 비난하면서. 아니지? 분명적으로. 어떤 편지냐? 그 의사를 비난하는 편지야. 또는 고발하는 편지야. 그러니까 어큐즈 이게 적어놨는데. 어큐즈가 고발하다도 되고, 기소하다, 비난하다도 있고, 비난하다도 돼. 근데 요거 4개 전부 다, 3개 다. 어큐즈 A, O, B. 철지 A, W, B. 수, A, 4, B. 수의 명사형이 이제 수트인데 이게 소송이란 뜻이 있어. 소송. 알았지? 그러니까 다 뜻이 비슷해. 약간 다른데 똑같이 그냥 기소하다, 고발하다.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이거. 알았지? 이거 뜻인데. 전치사가 다르지? 문법 문제는 당연히 안 나와. A를 B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발하는 대상이 A이고 죄목이 B에 나오는 거야. 이게 됐지? 밖에 이게 들리나보다. 영상 통화. 다음에 다음에. 그 의사를 갖다가 고발하는 편지야. 뭐에 대해서? Having been bribed. 뇌물 받았다고. 또는 요거 해석이. 뇌물을 받았다고 해석되거나 또는 현재료 의미를 살려서 뇌물을 받아왔다고 그렇지. 뇌물을 받았다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소하는 거. 고발하는 거. 또는 뇌물을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그렇지? Accused A of B. 해석 뭐라고? A를 고발하다, 비난하다 뭐뭐에 대해서. B로. 여기가 B죠. 그러니까 Having been bribed랑 being bribed. 차이가 뭘까? 준동사 있지? 준동사가 세 가지지. 뭐니? 준동사가 뭐냐면 투부정사. 해석공식의 현재 완료 봐봐. 해석공식에서 아, 시간 끼네. 해석공식에서 현재 완료를 펴봅시다. 펴보면 Have pp. 첫 번째가 현재 완료고 두 번째가 준동사에서의 이전시제 나타낸다. 썼지? 준동사에서의 이전시제. 요거야. 동명사일 땐 Having pp. 현재 분사도 Having pp. 투부정사란 To have a pp. 이게 언제 쓰이냐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구문에서 이전시제를 나타낼 때. 이전시제. 분사구문이나 분사. 그렇지? 이전시제. 무슨 얘기냐?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것도 지금이고 부자인 것도 지금이고 근데 그녀는 보이는 건 지금인데 부자였던 건 과거. She seems to have been rich.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알겠지? 요게 같은 건데 그러니까 Being bribed면 오브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는 거잖아. Be bribed고 근데 앞에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은행에 못 나와. 그래서 ING를 붙여준 거. 오브 Being bribed면 뭐랄까? 뇌물을 받는 걸로 고발했어. 뇌물을 받는 걸로.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야. 전에는.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고발할 시점에서 어저께, 그저께는 받았을까? 그건 몰라. 안 나왔으니까. 근데 Having been bribed 이거 뭐야? 오브 다음에 ING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제, 한 시제의 전에는 Have bb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거니까 bpp 수동태고 이거 합치니까 Having been bribed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지?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오브 다음 ING 한 거고 한 시제의 더 과거니까 Have bb 쓴 거고 그래서 having 그 다음 수동태니까 bpp 합치니까 Having been bribed 뭐라고? 뇌물을 받았다고 과거에 또는 받아왔다고 고발하는 편지를 받았다. 왜 뇌물을 받았냐? 그의 마스터를 마스터가 누구야? 엘릭스엔더를지? 엘릭스엔더를 갖다가 독... 아... 뭐야? 중독시키기 위해서 독살하기 위해서 포이즈니 독인데 포이즈닝은 뒤에 ING가 붙으면 중독이다. 알아둬라.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being bribed 뇌물을 받는다고 having been bribed 뇌물을 받았다고 또는 뇌물을 받아왔다고 되지? 다음 브라이브가 뇌물이나 내가 뭐뭐에게 뇌물을 주다고 rob이 털다지 은행 같은 거 터놓은 거 robbery가 뭐야? 강도사건이지 절도사건 강도사건 털린 거 브라이브가 뇌물인데 이게 RY에 붙으면 뇌물수수사건을 얘기한다. 자, 2번. 그 다음에 2번은 20번에서 나온 건데 그의 혀가 통이 혀도 되고 언어도 돼. 왜? 언어는 혀로 말하니까 그의 혀가 뭐지? 스탁 스탁 돼 있었다. 스탁이 명사뜻 막대기 이거 꼭 다 외워야 돼. 동사뜻이 찌르다야. 막대기를 갖다 찌르는 거야. 찌르고 눈사람의 어떤 막대기를 찌르면 이게 붙어있겠지. 박혀있겠지. 그래서 붙다나 박혀있다. 알았지? 근데 스틱 아웃은 박혀있는 걸 아웃시켰다. 즉 내밀다. 알았지? 그리고 이 표시하는 게 이게 뭐냐면 목적어가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 스틱 헐 통 아웃해야 되고 스틱 스틱 헐 통 아웃해야 되고 스틱 아웃 헐 통 얘를 뒤로 보내도 된다고. 이 표시 있는 건 전부다. 이건 이어 동사야. 알았지? 그렇게 표시하고 스틱 투는 A에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A를 지키다 A를 고수하다. 요거는 순서밖에 안 돼. 전치사 투기 때문에. 알겠지? 스틱의 과거가 그냥 스틱이야. 과거분석 스틱이고 그의 혀가 붙어져 있었다. 어디에? 그의 입의 꼭대기에 즉 입천장에 그리고 그의 눈이 월드와이드 넓었다. 즉 눈이 커져 있었다. 뭐 놀랬든가 어떤 공포로 인해서 아니면 놀라움을 인해서 어떤 놀라움의 감정이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The tip half out은 뭐냐면 요게 원래는 As the tip was half out 이거였어. 부사절이지. 그 입천장이 절반이 아웃 되면서 아웃되어 있는 상태로 아웃되었을 때 이거란 말이야. 그 입천장이 절반이 나와 있었을 때 뭐 As 해도 되고 Why 해도 상관없어.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는지 이거 쓴 사람만 알아. 뭐 어쨌든 부사절 분사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니? 접속사 생략. 그 다음 주어가 부사절 주어가 뒤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 그렇지? The tip이 당연히 The top of the mouth 이거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기 때문에 tip은 아... 주어가 히즈 통이지. 그의 혀. 그의 혀가 아랫부분도 있고 윗부분도 있지. 그래서 다른 거니까 팁은 내비둔 거고 워즈가 과거지. 앞에 워즈 스탑 과거니까 어떻게 한 거야? 동사 원형 바꿔서 ing. 시재가 같으니까 근데 분사 구문에서 뭐가 생략된다? 해석공식 뭐냐? 분사 구문 봐봐. 분사 구문에서 뭐가 생략돼? being이나 having been 너네가 찾아라 이거. 몇 페이지인지. 나도 못 외웠어 이거야. 분사 구문이 몇 페이지냐면 왜 안 와. 이게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된다. 그렇지? 그래서 어... 얘들까지 생략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the tip have found 이렇게 된 거야. 그 절반이 끝부분이 절반은 나온 상태로 나와 있으면서 자 it was just a sound 그것은 단지 소리였다. 뭐해? 두려움에 두려움 때문에 내는 소리였다는 얘기야. all is disbelief belief가 믿음인데 this가 있으니까 믿지 않음의 소리였다. 어? 이렇게 놀라서 낸 소리였을 수도 있고 뭐야? 맞는 거 맞아? 이렇게 불신의 소리였다.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나는 소리였다. 그 얘기지? 자, 이게 that이 동격 접속사야. that 다음에 주어동사 완전 구조가 나오는데 기본 해석이 보이니 s가 v라는 뒤에 거 뭔지 해석할게 뭔가가 어떤 뭔가냐 여기 that은 그냥 뒤에 있는 large를 꾸며주는 거야. 그렇게 큰 알았지? 뭔가가 어떤 뭔가 that large 그렇게 큰 무언가가 could have come 올 수도 있었다. that 라는 불신 믿지 못함 그러니까 여기 정석적인 게 통할 때가 있고 이것처럼 변칙적일 때가 있어. 변칙적일 때는 문맥에 맞게 다듬을 하고 그의 불신인데 어떤 불신? 그렇게 큰 무언가가 올 수도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한 올 수도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한 에 대한 의미 당연히 없어. 여기 종속 접속사 동격 접속사 that에는 s가 v라는 것에 대한 당연히 없어. 없는데 문맥적으로 넣은 거라고. 이거 팔방미 that에 보면 나오지? 동격 접속사 that 이거야. s가 v라는 앞에 명사인데 그렇게 큰 뭔가가 올 수도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불신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그에게 그의 아는 것 없이 즉 그가 아는 것 없이 당연히 각각의 여기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 s가 v라는 이건데 여기서는 문맥상 s가 v라는 것에 대한 이거였고 여기 대신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꾸며주는 거 라지를 꾸며주는 그렇게 큰 이거이다. 4번도 해석공식에서 부정어 도치바 부정어 도치 이거 보고 그 다음 와라 나도니가 됐건 올리가 됐건 스칼슬리가 됐건 베얼리가 됐건 레얼리가 됐건 셀덤이 됐건 도치된 주어 또는 어 이게 어디 나오지? 도치된 주어라고 썼나? 도치된 주어 어딨냐 여기 있다 도치된 주어가 4페이지에 있구나 부정어구 강조 부정어구 강조 나시나 네버나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Really 이거 다 형어팬 표시해라 형어팬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 이거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원래는 주어 다음 나와야 되지 He is Tor인데 B동사가 됐건 조동사가 됐건 아니면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와 주어 앞으로 자리를 바꾼다고 알겠지? 언제? 부정어가 앞에 있을 때 이거 있는데 나도니 A, 버들, 소, B 알지? 뭐 이거야 이건데 나도니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다 알겠지? 원래는 Many developing countries 나도니 해부인데 나도니는 앞으로 뺀 거야 뺐기 때문에 해부 두 단어 바꾸면 뭐니? 해부 두 단어 바꾸면 당연히 Do, Have이지 고를 두 단어 바꾸면 Do, Go 다행이네? 자 고즈를 두 단어 바꾸면 Does, Go 그건 다 왜인지 알지? 언제 일반 동사를 두 단어로 바꾸냐? 부정문 만들 때 그러니까 He, Go, Z, There이면 그가 거기 간다는데 안 간다면 어떻게? Does, Go로 바꾼 다음에 Does, Do에, Not을 붙이지 He, Does, Not, Go, There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어가 앞에 나올 때 비동사나 조동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온다 주어 앞으로 근데 일반 동사의 경우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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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언제 두야? 이 동사가 동사 언약이면 두야 고처럼 동사 뒤에 S나 ES가 있으면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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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동사가 went 과거면 Did이야 이걸 끊어서 앞으로 보낸다 그러지? Man은 ing 해석 세 가지 있지 뭐뭐하는 그다음 뭐뭐하는 것 분사구문 ing가 현재 분사면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잖아 개발이 진행 중인 나라들이야 개발도상국들 많은 개발도상국들 못 사는 나라야 아프리카처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다 뭐를? 자연적으로 더 따뜻한 기후들을 보통 개발도상국이 더운 나라들 많잖아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다 된 도지 그것들보다 어디에 있는? 개발이 PP가 과거 분사지 뭔 의미가 있어?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지 개발이 완료된 세계야 어디야? 선진국들 한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월드가 컨트레이즈 대신 쓰인 거야 그냥 나라라고 할게 개발 선진국들에 있는 도지 도지가 당연히 뭐 대신 쓰였겠니? 클라이밋 복수니까 도지 단수면 된 알지? 개발도상국에 있는 기후보다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자연적으로 또한 그들은 또한 의존한다 더 심하게 더 많이 뭐에 의존해? 기후에 의존해 기후에 민감한 섹터들에 의존한다 SECT가 나누다 계열이야 나누다 섹터 자체가 분파나 종파 같은 거야 인섹트가 뭐야? 인섹트 곤충이지 마디마디 나눠져 있으니까 섹터가 뭐야? 부분이나 지역 지구 뭐 이거야 알았지? 센서티브 세 가지 형용사 적어놨는데 센스가 동사 뜻이 느끼다지 이거 형용사 시리즈가 세 개가 있다 센스가 느끼다 감지하다 또는 감각인데 이거 형용사가 센서리 민감한은 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민감한 센서티브 센서블은 합리적인 사리에 맞는 그렇지? 기후에 민감한 분야들이 뭐냐 농사지 또 관광이지 왜? 태국 같은 나라가 만약에 눈이 내려봐 그럼 관광 갈 수 있겠냐? 못 가지 더운 게 그 나라의 매력인데 농업이나 농업도 이제 기후에 민감하지 1모작 할 거냐 2모작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포레스트가 숲인데 포레스트리 보겠냐? 임업이라고 해놨어 이게 뭐야? 숲을 키우고 관리하고 이런 게 임업이야 몰라 나도 사연 선생님한테 물어봐 도즈는 당연히 뭐든 쓰인 건 클라이밋스 이거에다 5번 그리고 경험의 반복은 리피트가 반복하다 인데 아래 P A T인데 A가 빠지고 I T A가 붙어서 반복 경험의 반복은 HELPS 돕는다 HELP A B 해석공식 2페이지 나오지 HELP A B A가 B하게 돕는다 알지? B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능동일 때 토부정사 동사관형 빌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2 돕는다 그들이 자신감을 빌드 쌓아 올리도록 그리고 Run Run이 누구랑 병력이죠? 당연히 얘기했지? 빌드 돕는다 그들이 빌드하도록 그리고 배우도록 뭐를 배워? 그들의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을 cope with 대처하도록 긴장감에 대처하도록 극복하도록 cope with가 뭐뭐에 대처하다 뭐뭐를 극복하다 읽어둬? 에비텍을 피할 수 있는 인에비텍을 피할 수 없는 너벌스가 긴장되는 또는 너브가 신경이란 뜻이야 명사 뜻이야 너브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라서 신경에 신경적인 이거 너벌스가 긴장되는 신경의 너벌스니스가 긴장 불안 이거라고 그러니까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뭐를 대처하는 걸 뭐에 불가피한 긴장감에 인 서처웨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거 뜻 밑에 정리했는데 쏘 다음에는 형사나 부사가 나온다 그 다음 S2가 나오고 서치 다음에는 어나 언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복수명사만 당연히 안 나오지 서치했듯이 그러한 아니면 그냥 대단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지 그래서 She dresses 그녀는 옷을 입는다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S2 attract 끌어당길 만큼 모두의 관심을 끌어당길 만큼 모두의 관심을 모을 만큼 이렇게 하든가 정도로 뭐 뭐 할 만큼을 해석하든가 아니면 결과를 해석해 그녀는 그러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 S2 그래서 끌어당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그래서 끌어당긴다 모두의 관심을 서치는 이렇게 나오고 So 같은 경우는 시간 좀 먹게 빨리 빨리 서멍게 그녀는 매우 이쁘다 뭐 할 만큼 끌어당길 만큼 하든가 그녀는 매우 이쁘다 그래서 끌어당긴다 둘 다 상관없다고 그렇지 S2 앞에서 끊어서 그냥 그녀는 매우 이쁘다 그는 옷을 입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또는 대단한 방식으로 그래서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그는 매우 귀엽다 끌어당길 만큼 또는 그래서 끌어당긴다 그렇지 여기 다시 할게 경험의 반복이 짱이다 요지가 이거잖아 돕는다 그들이 자신감을 쌓아올리고 배우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한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목적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Prevent A from B A가 B하는 걸 막다 A를 방지하다 B로부터 그렇지 A를 방지하다 B로부터 해도 되고 A가 B하는 것을 막다 Prevent 뭐 Stop 이거 대신 쓰이는 거 천일문에 전치사 부분에 있을 거야 거기 한번 찾아봐 필기 알아볼게 이거 그것을 막을 정도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막는다 뭐로부터? Interferial with가 뭐뭐에 간섭하다 뭐뭐에 끼어들다 이거든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렇지? 끼어드니까 당연히 방해하는 거지 그들의 목적 Objective는 정리가 아니구나 내가 Objective가 객관적인 또는 목적 이거야 그냥 그렇지? 객관적인 또는 목적 그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방지한다 그렇지? 5번 요지가 뭐라고? 경험의 반복은 짱이다 6번 SS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연 설명 나오지 썼다 뭐라고?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뭐가? 이게 전체가 의심스럽다고 어떤 심한 저주가 어떤 더 심한 저주가 Could be forced Force 될 수 있는지 주어질 수 있는지 Force가 원래 동사 뜻이 뭐야? 강요하다지 운맥적 뜻이 뭐겠니? 어떤 더 심한 저주가 강요될 수 있는지 누구한테? 사람에게 저주니까 당연히 내려질 수 있는지 뭐보다? 완전한 만족보다 뭐에? 모든 그의 바램들에 그레이티파이가 이게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 이거 명상의 그레이티피케이션이라고 모든 그의 바램들에 노력이 없는 그의 부분에 그의 직접 파이넬이 되는 노력이 없이 요지가 뭐니? 그게 의심스럽다 뭐가? 어떤 더 심한 저주가 내려질 수 있는지가 있는지 아닌지가 사람에게 뭐보다? 뭐보다 더 심한 저주? 완벽한 만족함보다 자 그러니까 완벽한 만족감이란게 좋은거야 나쁜거야 컴플릿 그레이티피케이션 나쁜거란 얘기야 그의 모든 바람에 완벽한 만족이 나쁜거란 얘기야 이거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Without effort 노력이 없는 무슨 말이니? 너네가 요지가 뭔지 파악해봐라 6번에 만약에 어 이거는 딱 뭐가 떠오냐면 금수저가 떠올라 어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힘으로 직접 알바를 해서 뭐 만약에 5만원을 받았을 그 일당을 갖다가 5만원 받았는데 그 5만원의 가치와 완전 완전 초금수저야 우리집이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한 카드 가지고 있어 카드가 그냥 무한대야 만약에 한도가 무한돈 그러니까 5만원은 돈도 아니야 이런 애들한테 5만원은 좀 다른 거지 이런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만원으로 만약에 니가 엄마가 주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냥 5만원 갖다가 어떤 친구에게 선물을 사는 거랑 니가 일한 돈 갖다가 하루종일 일한 거 갖다가 선물을 사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견은 뭐다 좀 자신의 노력이 수반된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의 바람에 완벽한 만족보다 더 심한 저주는 없어 심한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 뭐보다 뭐 없는 그의 바람에 성취냐면 만족이냐면 그의 부분에 그의 노력 없이 그렇지 노력이 얻어지는 어떤 만족감 성취감 이게 짱이다 living nothing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즉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분사고문인가 알겠지 분사고문 뒤에 나올 때 해석법 적어놨으니까 뭐뭐 하면서 그리고나서 그리고나서 왜냐면 알지 아인지는 그리고나서 뭐뭐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또는 pp는 뭐뭐 된 상태로 요거 대고 하면 돼 having pp는 그냥 뭐뭐 무조건 한다는 게 과거야 뭐뭐 하면서 그리고나서 뭐뭐 했다 그렇지 어 또는 뭐뭐 했기 때문에 having pp는 뭐뭐 된 상태로 그리고나서 뭐뭐 됐다 왜냐 뭐뭐 됐기 때문에 이거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서 즉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서 희망과 바람과 분투에 struggle effort 대신 쓰인 거지 뭔 말이지 아니겠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게 노력을 통한 결식 이런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짠 내가 마법사라서 짠 하면 감자 나오고 짠 하면 수박 나오고 이런 것보다 농사 지어서 그걸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 그렇지? 세상 모든 사물이 내가 짠 하면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저주이다 비극이다 그렇지? 이걸 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레드 그러잖아 이거 3월에 나온다 4월에 개봉한다 2부작 개봉하는데 거기 예고편 보니까 타노스냐 나쁜 놈 타노스가 우주의 절반 없앤 다음에 이제 뭐해? 농사지로 가지 왜? 농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한번 봐봐 자 7번 주목할 만한 것은 노트 워리티 하는 것은 노트가 필 저 노트잖아 노트북이 유의하다 언급하다 이거고 문서 같은 건데 동사 뜻이 유의하다 언급하다 여기 나오지 또 주목하다 워리티가 가치 있는 이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렇지? 주어제라 있으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A 여기가 A야 첫 번째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거야 두 가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두 가지다 근데 이거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뒤에가 두 가지라서 복수니까 이거 아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다 다시 할게 이상하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다 이상하지 않지? 앞에가 주어가 단수니까 뒤에 무조건 단수 나오는 거 이건 아니야 그렇지? 자 주목할 만한 것은 Is A and B A와 B이다 A자리 먹어서 첫 번째 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Radically 하게 RADIC 이게 저 뿌리라는 어글이야 뿌리 그래서 Radically 급진적인 뿌리부터 바꾸는 거야 뿌리부터 바꾸는 거 그래서 이래디케이트 R-A-D-I가 뿌리라는 뜻이랬지 그래서 뿌리를 이 밖으로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래디케이트가 뭐야? 박멸하다 완전 없애버리다 뿌리 뽑다 근절하다 근절하다구나 박멸하다 보다 완전 뿌리같이 뽑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급격하게 뿌리까지 급격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그렇지? 근본적으로 얼마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행동들이 바뀌는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얼마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는지 이다 언제? 인센티브가 Come 들어올 때 Into Play 플레이 안으로 들어올 때 즉 작용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이다 주목할 만한다는 두 가지야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들 행동이 변하는가 그리고 사실이 또 주목할 만이야 어떤 사실?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사실 뭐해? 인센티브 그 자체 이게 아니라 원래 여기 End 없이 콤바만 End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배터리 쓰이나? Not A But B가 뭐니? A가 아니라 B 이거지 이게 B 이렇게 바뀐다고 End 거의 안 들어간다니까 변칙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더 높은 의도들이 아니다 그것들 너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앞에서 담이 피는 사람들 있잖아 담이 피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돈을 줘 나라에서 나라에서 동사무소 읍사무소나 읍사무소 아니지 어디야 주민센터 가면 돈을 준다고 해봐 안 준다 담배 피는 사람들 사진 찍으면 그거 갖다 주면 포상금 범칙금 같은 그 사람들이 내는데 반을 주면 좋잖아 서로 좋은데 안 줘 안 주는 건데 만약에 돈을 주는 제도를 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진을 왜 찍겠니 나라에서의 목적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줄이려는 거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단파라치 사갈게 단파라치 담배 파파라치 우리의 목적은 돈이지 나라가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돈이지 그 얘기야 그렇지? 인센티브가 작용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냐 돈이 관련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인센티브 자체에 반응한다는 사실 어떤 담배 나라의 건강을 흡연자들의 사망자를 줄이려는 이 숭고한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다 8번 더비 더비지 에이지 그룹이 더 올드 할수록 원래 올드가 워즈 뒤에 있던 건데 앞으로 낮지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워즈 로워 더 낮았다 어떤 사람들 둘 다를 들었던 둘 다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둘 다 들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워즈 로워 더 낮았다 로워 앞에 뺀고 앞으로 더 라인 붙여서 워즈가 워으로 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부분명사 뭐냐면 이거 먼저 얘기했을 거야 30% 이런 복수야 30% 오프 더 커리스 근데 이런 단수야 오브 다음에 걸지가 나온 복수 취급하고 머니가 나오면 단수 취급해 그렇지 구체적인 2% 3% 이게 있으면 근데 퍼센티지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퍼센티지가 주어인데 특정한 비율 앞에 숫자가 나오면 뒤에 오브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 해서 만약에 30% 오브 더 걸스 이거면 이렇게 아가 동사가 되는 거다 여기는 퍼센티지가 주어라서 그냥 워즈다 9번 1850년에 이 문장의 주어가 옌데 pp가 냈네 과거 아니지 이게 사로잡았다 뭐를 목적에 안 나오니까 그냥 pp야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게 아니네 그래서 분사고무야 분사고무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한다 ing는 뭐뭐한다 했다 pp는 뭐뭐 된다 됐다 됐지 콤마에서 어떻게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기억나지 ing 뭐라고 뭐뭐한다 했다 pp 뭐뭐 된다 됐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사로잡혔다 어디에 올라가는 흐름에 어떤 뭐냐 타이드 밀물 썰물할 때 조수에 또는 흐름에 경향에 올라가는 즉 고조되는 경향에 사로잡혔다 뭐에 노르웨이인 노르웨이의 낭만적인 민족주의 몰라 음악 얘기가 나와 그래서 콤마당 그래서 얘가 파운디드 파운드가 설립하다 과거 과거 분사가 파운디드고 CEO가 함께나 완전히 코워커가 동료일군이야 코에듀케이션이 우리가 아는 남녀공학이고 CEO가 어근적으로 뭐라고 함께나 완전히 불이 공동 설립했다 최초의 극장을 거기 안에서 이거 해석 두 가지가 있다 전치사 다음에 위치나 훈나오는 거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문의일 경우 그리고 뒷부분에 나올 때는 두 가지 해석 어떤 극장이냐 그것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했던 이렇게 되고 그냥 요거 앞에 그런데 그리고 정도를 찍어넣기냐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했다 이렇게 그렇지 그냥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여기서 새로운 문장 시작된다 그냥 그렇게 치고 바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배우들이 퍼폼 연기했다 노르웨이어로 덴마크어보다는 데니시어보다는 그치 B rather than A B A 보다는 그치 10번 많은 애프리카 언어 말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이지 would consider 여길 것이다 consider A B인데 기억나지 이거 목적격 영어는 주어 긴 거 싫어하지 또 뭐도 싫어해 목적어 긴 것도 싫어해 그래서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기억나지 컨셉만 쓸게 consider A 아 it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지목적으로 투부정사 또는 ing 또는 대절 그치 서라이브다 예속 똑같고 됐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지 S가 V 라는 것을 또는 S가 V 하는 이거 천일문에서 내가 가르쳐준 것 같아 이 정도로 쓸게 그렇지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여긴다 인데 우드가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조드하다고 여길 것이다 뭐가 단 하나의 단어를 어도 하나고 싱글도 하나야 그치 근데 어싱글은 그냥 하나를 꾸며주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단 하나 단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커진과 같이 커진이 뭐야 사촌이잖아 그치 조카잖아 조카잖아 조칸데 사촌인데 이게 이종 사촌도 그러고 삼촌도 그러고 그치 삼촌이 왜 삼촌이냐 뭐 왜 삼촌 말고 뭐지 그냥 삼촌인가 그냥 삼촌이냐 뭐 이런거 커진과 같은 왜 남성과 여성 친척을 둘 다 묘사하기 위해서 both a and b 남자와 여자 여성을 둘 다 포함하기 위해서 그렇지 묘사하기 위해서 or not to distinguish not to distinguish 가 누구랑 병력구조 유즈랑 병력구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리석다고 여길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또는 구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묘사되는 사람이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외도의 동사가 누구야 예지 그치 그 사람이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를 묘사하지 않는 것은 피에 의해서 즉 혈연관계로 말하는 사람이 아빠 또는 그의 엄마와 엄마인지 아겠지 그냥 커진만 있고 이것도 있잖아 영어를 까르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가 멍청한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냥 얘들은 브라드라고 하잖아 우리는 형한테 형한테 그냥 형제야 한번 해봐 집에 가서 형이 있으면 형한테 형제 형하지 말고 형제 한번 해봐 그럼 표정이 어떻게 변하겠냐 이렇게 욕 나오겠지 아마 욕을 할 거야 그치 그리고 뭐랄 돼 그냥 시스터잖아 엘더 시스터 영어 시스터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안 쓴다고 얘들은 잘 안 써 그냥 이름 부르거나 이거 하잖아 집에 가서 니네 언니한테 자매 한번 해봐 자매라고 하면 니네 언니한테 뭐 언니가 만약에 뭐 정수정이야 정수정 언니 뭐냐 이게 이상하지 정수정 자매 얘기하면 아마 언니 눈 재밌어질 거야 자 그다음 요지가 뭐라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를 이해를 영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이해를 못한다 그 얘기다 11번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나오니 비유가 나오고 이제 시뮬러리트 요지가 나오는 거 또는 시뮬러리트 기능이 앞에가 비유고 뒤에가 요지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단순 열거 그렇지 앞에 첫 번째 열거 시뮬러리트 기능이 두 번째 열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뭐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메이크 센스는 말이 된다는데 메이크 센스 오브는 이해하다 언더스탠드 의미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상황 그것 안에서 단 하나의 단어 언클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누구한테 누군가의 아빠의 브라더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의 브라더에게 영어는 그냥 언클이라고 하지 외삼촌이든 그냥 삼촌이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뮬러리는 앞에가 비유고 요지 이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커즌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언클도 이해를 못한다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둘 다 10번과 11번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제목이나 요지 풀 때는 뭐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가 구별하지 않는 걸 갖다가 뭐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다 고생했다 5 8 9 14 14 16